2 2 2 서울서울정차 인천인천차 강남강강강강 총주총주장 광주강주정차 우살수사 서울자 인천차 강등차 청주장 광주장 우살짝 서울인강 teor 입상강주 청주 강주 우살짝 조상 조상 제가 왜 갑자기 말했는데 이렇게 하면 말씀을 안하시고 이런 분이 딱 아시는 손님이 딱 흘렸어요 진짜 고단한 손님이 갈린 거예요 그래서 왜 부라는 거예요 왜 이쪽에 뭐가 있는지 저쪽에 뭐가 있는지 눈뜩이 흔들리는 게 계속 한 게 있는 거잖아요 첫째 여기는 뭐예요? 미니선, 강련, 청주, 광주, 부서야 앞에서 하실 때는 좀 모션을 크게 해주셔야 되고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되고요 엉덩이도 빼주셔야 돼요 앞에서 할 때는 그래야 크게 잘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깨도 크게 크게 이렇게 짚어주셔야 돼요 자 다시 가볼게요 청완 박수 저기 서울 서울 딱딱 인천 인천 딱딱 강릉 강릉 딱딱 성주 성주 딱딱 방주 강릉 딱딱 우산 우산 딱딱 서울 강릉 딱 강릉 딱 성주 딱 방주 딱 우산 딱 서울 인천 강릉 성주 강릉 우산 딱딱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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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잘하셨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티비 서유석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